2. 2. 3. 3. 4. 5. 20년 후이다. 5. 6. 거기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지? 5. 내가 말이야. 너의 아빠를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? 아, 신기하네. 진짜 바뀌었네. 너 지금 엄청 당황했지? 일이 잘못돼도 전화기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. 내가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. 누군지 아세요? 오영숙? 연쇄살인마 오영숙.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내가 왜 경찰한테 잡히는지 정확하게 알아. 진짜 네가 그랬구나. 짐. 넌 내가 찾아서 죽여버렸어. 이런 사소한 거 안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니까. 2. 2. 2. 2. 2. 2. 2. 3. 2. 2. 2. 3. 6. 5.